방어학생 방어학생 히힛 그녀가 후줄근한 모습으로 부대에서 돌아오던 날 밤 날 불렀다. 알정구빛이 짱짱하게 내비치는 호남 상해압 나무 평상 위에 다리를 꼬고 걸터앉은 모습이었다. 고생이 많은가 봐요? 그녀가 여러 담정래들을 요정냈다는 소문은 이미 듣고 있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꽃뱀이었다. 유부남과 붙어놓고는 돈을 뜯었다는 것이다. 장혜 형이 그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소진의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입니다. 화자는 20년 전인 1970년대에 한지붕 아홉가족이 살던 빈민촌을 해상하고 있습니다. 미아리 산동네 말이죠. 물론 지금은 개발되어 없어진 곳이죠.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내가 겸사겸사 미아리 새집에 한번 다녀오겠다는 말을 꺼내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펄쩍 뛰었다. 그가 돈 3만원 은행 온라인으로 붙여버리면 그만 아니냐는 거였다. 그 집 남자가 요즘은 문짝 샷이 달러 다니는 모양이더라. 낮에 가봤자 코빼기도 구경하기 어려워서 그 예전에 요한 내 집에 세 살던 오종종한 혜자 엄마 있지? 웃음이 헤퍼서 남자한테 그저 얻어맞고 살던 그 여자 얼굴을 꼭 닮은 그 집 옆연네도 뭘 알아 쏘 다니는지 갈 때마다 아이들만 둘이서 집을 지키고 있더라고. 그 집 전화번호 있어요? 저기 가방 찾아보면 나오긴 나올 텐데 늙은이 혼자 있는 듯하니깐 아주 만만히 보고 능가를 치는데 이골이 났더라고. 두 젊은 양주가 안팎으로 말이야. 여깄다. 914에. 아유 침침해. 3만원은 입동 무렵에 연탄에서 기름형으로 바꿔 설치한 새집 보일러가 기습 한파에 얼었다며 손을 버려하니 보내달라고 새집 사내가 기별한 것이었다. 이 추위에 보일러가 아예 서버렸대요? 그런 건 아니고 온수통에 얼어서 따신 물을 못 받아서 쓴다는데 원. 집으로도 그러더구먼. 보일러 놓을 때 보니 그 온수통께가 허전해서 온 사람들한테 뭘로 좀 덮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는 거야.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일 더하기 좋아하는 이가 어딨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괜찮다고 그러면서 쓱싹 바르고 시부적이 가더니 그 동티가 났다는 거지 뭐. 자기도 남의 집 운짝 섞은 주무르러 다니는 사람이면 눈썰미가 있어서 그런 것쯤은 기술자들이 안 해줘도 스스로 알아서 재활용도 안 되는 그 흔한 누더기 짜백이라도 덮어놔야지. 그게 뭐야. 자기 집 아니라고 대면 대면 하고서는. 그것 얼어붙어 따신 물 안 나온다고 돈 타령이야. 돈 타령을. 내가 자기한테 한 달에 기껏 돈 십만 원 세액값 받아서 어느 구녕에 쳐 바르는지 다 알면서 말이야. 지난달엔 재가 발뎀네 하니깐 이젠 관에서도 달라붙어서 토지세 내라 무슨세 내라 하면서 거진 돈 삼백이 다 깨졌게 생겼는데 말이야. 아주 낯이 맨질맨질한 사람들이야 생각할수록. 2년 반 전에 성남 근처에서 1년 계약으로 살던 신혼살림을 접어서 신도시에 들어갈 때 미아리 집에서 혼자 살던 어머니를 모셔왔다. 말이 모셔온 거지 집사람이 다시 직장에 나가기 위해선 아이를 봐줄 사람이 절실했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무언가 서운한 일이 있으면 동양자로 타령을 하였다. 몸도 시원찮은데 애를 보자니 차라리 밥을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 나가서 사시겠다고 까탈 아닌 까탈을 부리곤 하였다. 어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배경에는 물론 그 세뇌 준 미아리 집이 있었다. 우리가 아니래도 당신 몸 하나 거쳐 식힐 공간은 있다고 은근히 내 비치는 태였다. 더군다나 그 보일러가 완전 새것으로 해당 건데 왜 그리 고장이 시난단 말이야. 얼마나 시덥지 않게 다루며 썼으면 몇 달도 채 안 돼 그 지경이 됐을라고. 처음에 새집에서 겨울을 달 기름 포일러를 달아달라는 연락이 왔을 때 어머니는 중고품을 하나 헐값에 달 요량이었다. 재개발을 앞둔 그 동네도 길어야 1년 안에 철거가 시작될 기세여서 1년 쓰고 버릴 것을 굳이 돈 더 얹어주며 새것으로 할 게 뭐 있냐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새집 여자한테 알아서 중고를 하나 골라보라고 했더니 40만 원 견적이 나왔다고 알려왔다. 그러자 아버지 살아계실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석유집의 임시아저씨한테 전화를 걸어 시세를 알아본 어머니는 혀를 내둘렀다. 새것으로 해도 45만 원이면 뒤집어 쓰고 남는다는데 뭔 말라빠진 중고가 40만 원씩이야. 응? 이놈의 집이 아주 작정을 해도 단단히 한 모양이야. 구 경계선인 한길 너머 미화동 쪽으로는 거진 철거가 끝나서 집집마다 헌 보일러가 남아둬라 너도 나도 갖다 쓰라고 난리들이라고 그러더구먼. 품싹시 많이 들지 않을까요? 싹시 들어도 그렇지. 그놈의 집이 자기네한테 먼 인척이 되어 잘 아는 무료 가게에서 들여놓겠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아삼육으로 붙어 먹으려는 깜깜한 심뽀지 뭐냐. 그래서 내가 임시 영감한테 부탁을 해서 아예 새 걸로 다 달아달라고 했어. 괜히 중고로 달면 뭐가 어째네 저쨸네 뒷말이 많이 나올 집구석이고 그러면 내가 이 시큰시큰한 총집굽을 이끌고 그때마다 어떻게 달려가겠니. 생각 같아서는 다시 벼룩시장에다 한 줄 씻고 싶지만 또다시 몇 번 발걸음하고 도배해 줄 생각을 하니 입맛이 써서 원. 기왕 말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다녀와 본다니까요. 거긴 뭐하러? 창의 형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새집 연탄광 쪽에 달아낸 작은 방에서 가져올 것도 있고요. 뭘? 영정으로 썼던 아버지 사진틀도 소미불 보따리 틈새 아직 박혀있을 텐데. 그 생각은 잊고 꿈에도 하지 마라. 그 뱀의 험을 뒤집어쓴 것처럼 아물아물한 사진은 가져다 어디다 두려고. 애어머미 그 형상을 보면 얼씨구나 하겠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머니도 짐짓. 내가 한번 재개발을 앞둔 그 동네를 후딱 살피고 왔으면 하는 눈치였다. 서너 달에 본격적으로 재개발 승인이 떨어지자 그곳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다. 심지어는 현대 부동산인가 하는 데서 어머니 앞으로도 딱지를 넘길 의향이 없느냐는 제안이 들어와 넉장을 받고 매매를 하기로 전화로 약속까지 했다가 내가 말리는 바람에 치수한 적도 있었다. 마침 임시 아저씨 아들인 창의형이 재개발 조합에서 간사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내가 평소 가까이 지내온 창의형을 만나면 그곳 분위기나 시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듣고 오지 않을까 내심 짐작하는 모양이었다. 경의선 기차를 타고 나와 신천에서 미아리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광암은 내 거리를 지나면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익숙해지면 질수록 내 머릿속에는 그날 새벽의 모습이 좀 더 선명히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그 종이처럼 얇은 기억이 나를 이렇게 사라져 가려는 동네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닐까 정말 그런지도 모를 일이었다. 창의형을 만나 재개발 정보를 듣거나 아버지 영정을 다시 꺼내오거나 잇속바른 새집 사내를 만나 3만원을 직접 전해주며 다독거려 주려고 나선다는 것은 어쩌면 허울뿐이지 않을까 나는 머리통에 난 혹을 더듬는 기분으로 손끝으로 옆머리를 짚으며 기억의 끈질김에 대해 새삼 친절히 치지 않을 수 없었다. 따져보니 20년도 더 바랜 기억이었다. 물론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미아리 새집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그 전에 국민학교 시절을 보낸 한지붕 9가구의 장석존의 집에 대한 기억이었다. 아마 설을 샌 지 며칠 지나지 않을 때였을 것이다. 양말을 신은 채 부뚜막에 올라서 까치발을 하고 찬장 위에 얹혀진 소쿠리 안을 희저우면 아직도 뻣뻣하게 굳긴 했지만 부침개 쪼가리나 신 두부전 같은 게 손끝에 걸리곤 했다. 내가 태어나자 큰 애승모가 엄마의 산후조리를 봐주기 위해 마른 미역을 담아 갖고 올 때 쓴 것이라 하니 이미 10년은 지난 그 소쿠리는 딸글대로 낡아 테두리가 반쯤은 빠져나갔고 군데군데 풀어진 대깨비들이 날카롭게 비어져 나와 자칫 마음이 급해 서둘다간 손톱 밑을 파고들거나 손등에 생채기를 내기 일수였다. 그 소쿠리를 더듬다가 찔린 가운데 손톱 밑의 감각이 아직 얼얼한데다 몇 해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기까지 한 아버지가 그동안 입에 대지 않던 쇠고기 한 점을 배죽과 함께 삼켰다가 며칠째 자리 보존을 하던 중이었으니 기껏해야 설에서 사나흘 이상은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시큰한 나박김치 국물을 많이 먹으면 육식 때문에 더 신한 아버지 고혈압이 풀린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 왔는지 저녁이면 맥기칠이 벗겨진 양푼에 살얼음이 버석버석한 김치 국물을 담아내었다. 덕 댁에 며칠간 기름음식에 질린 댁에 그 등골이 오싹하고 인중이 고무줄처럼 드러나도록 차가운 나박김치 국물에 국수를 한 그릇 말아먹는 맛은 별미 중에 별미였다. 그런데 밤새 장을 빠져나와 오줌보로 슬금슬금 고여든 김치 국물이 탈이었다. 평소 같으면 한밤중이나 새벽역이나 가리지 않고 머리맡에 놓인 사기요강에다 볼일을 보고 따스한 공기가 다 빠져나가기 전에 다람쥐처럼 이부자리 속으로 되돌아오면 그만이었을 터였다. 하지만 설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보름 동안은 요강을 쓸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금액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시집올 때 가져온 그 난초문이 사기요강에 대해 엄청난 터부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깨지거나 혹은 금이라도 가는 날이면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동티가 생겨서 끔찍한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어머니가 전하는 얘기에 따르면 어렸을 적에 예할머니가 요강에 금이 간 것을 보고 걱정하시던 날 밤 소 장수를 하시던 예할아버지가 실제로 뿌리의 아래로 어긋나게 솟은 검둥이 수소를 감쪽같이 도둑맞았다. 어머니의 애가 쪽으로 촌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멀어 그저 사돈이라고 부르는 한 집안에서는 평소 새살맞던 며느리가 정초에 요강을 부시러 나왔다가 깬 뒤로 베넷 병신을 낳고 결국 집안도 몇 년 안에 풍비박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요강이기에 특히나 정초부터 대부름까지는 각별히 조심하는 게 제일이고 그러자니 아예 화선지로 덮어 싸서 부엌 한 구석에 모셔두고 쓰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엄마는 일러주었다. 나박김치 국물 때문에 눈을 떠보니 아니 고개를 이불 밖으로 빼 창호지로 막은 봉창을 보니 아직 어스레한 새벽이었다. 사실은 진작 깨서 이불 안에서 새우등을 한 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어머니조차 깨어나지 않은 걸로 봐서 어지간히 이른 새벽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겁이 많았다. 형을 깨울까 생각해봤지만 새벽잠에 유달리 약한 형이 순순히 내 부탁을 들어줄리 반무했다. 그렇다고 누나를 깨우자니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아 진땀 흘리며 사타구니를 꽈배기처럼 꼬고 등뼈가 부러져라 구부러뜨렸다. 오줌이 몇 방울 질금거려 허벅지를 따뜻하게 적실 때쯤 해서 나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며 어머니를 깨울 것인가 아니면 용감하게 혼자서 아홉 가구가 딸린 기차집의 제일 끝자락에 서 있는 변소로 갈 것인가 결정해야 했다. 나는 홀가분하게 후자를 택했다. 어디 가니? 아, 아니요. 근데 우아귀는 왜 껴입고? 부투막 옆 밥통에 미지근한 숙룡이 있다. 문간 쪽에서 보로 두어 자던 엄마가 고개를 빼 뒤로 젖히며 한마디 던지고는 다시 이불을 끌어당겼다. 엄마의 입에서 하얀 입깁이 뿜어져 나왔다. 아마 내가 목이 말라서 일어난 줄 아는 거였다. 이불길 위로 대머리진 이마만 보이는 아버지가 바튼 기침을 쏟았다. 또다시 따스했다가 이내 척척해진 오줌방울이 허벅지를 타고 흘렀다. 이에 뒤꿈치가 해진 아버지의 낡은 털신을 끌고 사계가 잘 받지 않아 삐그덕거리는 부엉문을 열며 한 발짝 덜퍽 내딛자. 차가운 눈 가루가 신발등 위로를 덮쳤다. 간밤에 내린 눈이 기왓집의 기다란 마당을 곱게 덮어버린 것이었다. 눈빛 때문에 사위는 생각보다 희뿌염했다. 오줌볼을 미워뜨릴 듯하던 팽망감도 조금 너누룩해졌다. 나는 낡은 털신 밑에서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나도록 성큼성큼 무릎을 들어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아홉 가구가 함께 쓰는 변소문을 열고 문턱에 올라 두 번씩이나 푸드덕푸드덕 몸서리를 치며 오줌을 갈겼다. 이빨을 위아래로 서너 번 맞부딪히며 뽑아내는 오줌줄기가 원뿔형으로 딱딱하게 굳은 언똥에 둔탁하게 달라붙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따스한 오숨 세례를 받은 언똥이 물컹물컹하게 녹아내리는 소리를 눈을 지그시 감고 듣다가 김이 되어 무럭무럭 코 속을 파고드는 지린내 코를 쫑긋거리며 돌아나온 것까지는 좋았다. 바지춤을 추스르며 김장독을 가지런히 묻어둔 곁을 어정어정 걸어나오다가 발끝으로 눈 덮인 가마니떼기 밑에서 뭔가 묵직한 것을 밟았다. 가마니 떼기 속에 발을 담근 채 눈을 푹 뒤집어 쓰고 벽에 기대어 있던 그 기다란 물체는 고개를 발 딱 젖히는가 싶더니 옆으로 풀썩 쓰러졌다. 눈이 털려나간 그 물체는 공사판에서 쓰는 빠르라는 연장이었다. 어른 엄지보다도 굵은 그 기다란 세 붕치는 지렛대로 쓰였는데 끝이 물음표처럼 생겼고 또 갈래가 져서 대목 같은 것을 빼는데 아주 쓸모가 있었다. 그런데 그 빠루가 넘어지면서 하필이면 땅속에 묻지 않고 그냥 바깥에 놔둔 조그만 짠지 딴지를 스치자 뚜껑은 두 동강이나 떨어졌고 몸통에는 왕금이 쫙 그어졌다. 금은 같지만 그 짠지 단지가 당장 두 쪽으로 갈라질 것 같진 않았다. 하지만 그 갈라진 틈새에서는 시금털털한 김치 냄새를 풍기는 국물이 쬐끔쬐끔 새어 나오고 있었다. 사태는 명백하고도 돌이킬 수가 없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나는 삭풍이 부는 황양한 벌판으로 변한 마당가에 서서 힘이 쭉 빠져나간 두 어깨를 거느리며 고개를 젖혀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 하느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러나 무거운 눈을 밤새 다 털어버린 새벽 하늘은 너무도 비올라가 있어 내 혼자 소리가 도저히 닿을 수 없었다. 고개를 숙였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누워있는 그 시커먼 빠루가 마치 마녀의 주문을 받아 밤새 뿌린 눈송이를 덮고 위장한 채 기다리다가 내 앞길을 일부러 잡아채지는 않았는가 하는 엉뚱한 의심이 들 정도였다. 나는 어린애답지 않게 몹시 피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듯하다. 그것은 내가 그 순간 헐떡이고 있었던 이유를 적절하게 해명해 줄 수 있었다. 피로하다는 것. 이로 말할 수 없는 피로감. 하긴 어찌 피로하지도 않고 감쪽같이 기절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때 내가 피로해야 하는 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절하는 것이었다. 기절하고 나면 이 세상에 뭔가가 달라져 있겠지. 혹은 최소한 모면의 여지는 남겠지 하는 맹렬한 의안이 달라붙었다. 동시에 그 피로감은 어쨌든 세상에 대한 것이라는 게 명백해졌다. 변소에서 오줌보를 비우고 돌아서기까지 나는 너무나 생생했고 빠르를 밟고 나서 갑자기 피로감을 느끼기까지 불과 십여초가 흐르는 동안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피로감이란 육체적 고단함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정신적 흔들림에서 우러난 것이 분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피로감은 어른에게나 해당하는 피로였다. 한편으로는 그 피로감은 몹시 물리치기 어려운 불길함을 품고 있었다. 몇 해 전 길게 뺀 혓바닥 위에 거꾸로 올려놓은 박탄디 병의 밑바닥을 손으로 탁탁 두들겨가며 지어짠 두어 방울의 알싸한 액체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마저 어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피로감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는 지루한 예감이 그날 어슬프레한 새벽에 덮친 절망감의 핵심이었다. 문간통에서 두 번째 집구석에 사는 술 주정뱅이 고물장수 순심히 아버지의 노상 흐느적거리는 두 팔과 술 때문에 항상 짓물러져 있는 눈자위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아저씨도 나처럼 피로해서 그랬을까. 돌산 밑에서 개를 끄슬리다가 댄 손가락에 약국에서 사온 가재를 칭칭 감고 소독을 한답시며 이업들이 소주를 다 따른 스댕 주발 아래 질벅질벅 담그다가 홧김에 그 소주 주발을 잡아채 박탄디처럼 벌컥벌컥 들이켜던 순심히 아버지도 대개 피로해서 그랬을까. 그런데 그토록 피로한 사람이 왜 뒤늦게 사팔뜨기 여자는 단칸방으로 불러들여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실밥 따는 공장에 다니던 순심이를 말이 기숙사지 공장의 골방으로 내보내고 배추장수가 꾸미던 상준이를 이미 개가한 전처집으로 억지로 떠맡겨 보내 세상살이의 피로감을 되레 가중시켰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새로 난 살림이 채 1년도 가지 못해 계집이 달아나 깨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된 순심이 아버지가 하필 겨울이 닥쳐 일도 안 나가고 전세 보증금을 야금야금 까먹다 또 종무 소식이 된 걸 두고 엄마는 새로운 여자가 수도가에서 쓰댕 요강을 부시다 내리쳐 찌그러뜨렸기 때문이라며 끌탕을 했다. 엄마가 남의 딱한 사정에 억지 비슷하게 푸념을 하며 동정의 여지를 누르는 이유는 사실 딴 데 있었다. 순심이 아버지한테 작정을 하고 거금 700원을 들여 산 중고 석유골로가 보름도 채 가지 않아 결단이 났다. 제일 밑에 있는 연로통 바닥이 샀던 것이다. 순심이 아버지는 자기가 넘길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모르세를 딱 잡아댔지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습기 때문에 너덜너덜 부식한 밑바닥에 난 구멍을 임시방편으로 사포질로 떼운 흔적이 있다는 거였다. 그 일 때문에 순심이 아버지에 대한 엄마의 감정이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해 있었다. 엄마는 새로 끼워넣은 하얀 심지를 꺼내 말렸고 대병에 종이 깔때기를 꽂고 석유골로에 남은 기름을 부어넣고 병립에 신문지를 박박이 쑤셔 넣었다. 그리고 고철값 200원을 쳐서 줄 테니 자신한테 넘기라는 순심이 아버지의 말을 깃등으로 듣고 내게 누런 울릉도 호박엿으로 바꿔먹도록 뜻밖의 승낙을 했었다.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다음 날 아침 제일 처음 들렀다가 한의원으로 가라는 사실상의 진료 거부를 당한 심풍의원 맞은편에 동사무소역 골목길을 타고 꾸역꾸역 올라가다 보니 기름초등학교 단표락을 끼고서 마을버스 종점인 콘크리트 불탱크 및 차부까지 올라갔다. 그 경계선인 한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니까 왼쪽으로는 인마니엘 교회 하나와 구멍가게 한 채를 빼놓고는 이미 철거가 다 끝난 폐허의 등성이 뿐이었다. 미처 챙겨가지 못한 망가진 가재 도구들이 제멋대로 누워있는 벽돌 무더기 사이로 사람들이 차근차근 밟고 다녔을 골목길들이 호젓한 산길처럼 구불구불 뻗어나 서로 얽히고 설켜있었다. 무너져 방구들이 내려앉은 집들은 터무니없이 작아 보였다. 사방 넘어 발짝쯤이나 될까 한 장방영 방 안에서 살을 맛비빈 식구들이 최소한 넷 아니면 우리처럼 여섯 집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막 재개발이 결정된 셋집이 있는 오른편 기슬근 겉으론 아직 옛모습 그대로인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인적이 끊긴 듯 적조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쩌면 벌써 방을 빼 나간 집주인도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어머님 건강하시냐? 어때? 왜? 한길가에서 구멍가게를 겸하고 있는 임시아저씨 집앞을 지나는데 가게 반대쪽 터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방코드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예, 안녕하세요? 머리가 허옇게 센 임시아저씨와 대충 얼굴을 알만한 술꾼들 너댓이 가게 앞 철거된 집터에서 자그마하게 뽀닥불을 피우고 모여앉아 있었다. 그 위에 걸친 프라이팬에서 삼겹살을 굽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대충 짐작건대. 예전에 팔팔 이발관 자리였다. 다들 불쾌한 얼굴이었다. 철거하고 남은 터라 그런지 부서진 장롱, 의자다리, 문설주 등등 모닥불에 넣을 나무 쪼가리 지천이어서 그저 안주거리만 있으면 술출염을 해서 한낱 거나하게 흔전만전 보내기 맞춤인 나날이었다. 어딜 바쁘게 가? 아유, 아닙니다. 바쁘긴요. 그냥 한 번 들렀습니다. 그렇지. 이제 들렀 때가 되긴 됐지. 임씨는 고개를 묻어나게 끄덕이다. 프라이팬에서 올라온 연기에 뚱깔을 구기며 고기를 한 점 집어 깨소금 종재 안에 희저었다. 옆에서는 고깃점을 양념빛이 좋은 김치에 싸서 길게 뺀 혓바닥 위에 실었다. 형은 아랫집에 있죠? 지금 개 데리고 돌산에 똥 잃어 갔을 게야. 보다시피 아래로다 말짱 파서 놨으니깐 아무데서나 누이라고 해도 운동삼아 간다니 뭐. 곧 올 게야. 그건 그렇고 정 바쁘지 않다고 했으니 이리 와서 술이나 한 잔 해라. 너. 아, 예. 방울 달린 펑거지를 쓴 사내가 엉덩이를 들었다 놓으며 보닥불 앞으로 끼어들 틈새를 열어주는 신흥을 했다. 나는 곱은 손을 수신걸 앞으로 들이밀었다. 너. 우리 창이 만난 지 꽤나 된 모양이구나. 그치? 아, 예. 그동안 제가. 저. 이따 만나서 얘기 좀 나누면 되겠지. 흔적 없이 무너져 내린 집터에서 벽돌을 엉덩이 밑에 깔거나 듬성듬성 속이 터진 비닐 소파에 붕괴고 앉아 벽돌 위에 프라이팬을 걸고 낮술을 마시는 광경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잘 어울릴 지경이었다. 폐어와 술. 그 광경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어떤 허무적인 정조를 떠올릴지 모르나 그것은 야릇하게도 정반대의 느낌을 띄었다. 묘한 활력이라고나 할까. 기름기가 자글자글 흐르는 육질 안주 때문인지 술 한 잔에 목을 빼고 갉은거리던 끼지지한 술꾼들의 얼굴이 이미 아니었다. 그들의 얼굴에 군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 한 해, 아니 길게 잡으면 두 해쯤은 재개발 경기의 훈풍이 그들의 버증꽃 핀 얼굴에 개걸음이나마 번드르하게 발라줄 수 있을지 모른다. 없어. 남은 거 없어. 내가 귀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누군가 입을 쩝쩝거리며 푸념했다. 딱지 거래 얘긴가 싶어 고개를 돌렸더니 빈 소주병을 잡고 흔들었다. 이번엔 당신이 한두 병 사아. 이참에다 술 장사 좀 하게. 임시 아저씨가 농을 던지자 기다렸다는 듯 막 이발을 했는지 자를 대고 그은 듯 곧바르게 가르마를 탄 머리에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사내가 호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한 천원짜리를 두어장 꺼내 던졌다. 임시 아저씨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챙겨놓고는 가게로 가 소주병을 들고 돌아오며 가르마를 탄 사내에게 물었다. 웬 찍다 남은 벼루를 그렇게 많이 두고 갔어.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애들이 벽돌 틈새를 안 뒤지나 난리들이었어. 그럼 뭐래. 그깟 세멘트 동어리 집만 되지. 그제야 나는 그 가르마탄 사내가 팔팔 이발소 옆 담벼락 밑에 지붕이 푹 빠진 자그마한 간의 벼룩공장 사내임을 알아보았다. 불과 며칠 전에 집을 허물고 딴 곳으로 옮긴 눈치였다. 편지가 아직 여기 허물어진 집수소로 오는감. 에이구 딴 건 필요없고 오늘 예할 중으로 거시기 받을 게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거요. 크! 그만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개를 끌고 내려오는 창의형이 뻘찌감치 보였다. 민홍이 왔구나. 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한 손을 높이 들었다. 형,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놈 그새 많이도 늙었네요. 이젠 눈독들이는 사람도 없어. 무슨 눈독이요? 종자 더 못 쳐요? 그 개는 온 동네 암캐한테 혼례를 붙여주는 종자 개였다. 그것도 그렇고 요즘 여기 개가 흔해서 사람들이 심심찮게 개를 꼬실려 먹거든.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간 입에 못 대던 개고기가 날개에 돋힌 듯 하나요? 그게 아니고 저 동네 집 다 부수고 나서 임자 잃은 개도 많고 하니깐 먼저 보고 때려잡는 놈이 장땡이지. 저건 뭔 거 같니? 그럼 저게 해. 아침역에 발발이 하나 잘못 걸려들어서 바로 매달았지. 냄새 맡아보면 알 텐데. 멍멍이 고기도 돼지고기처럼 구워먹어요? 그게 또 별미래. 이놈 빨리 집 안으로 틀어서 묶어놔야겠어. 같은 종족 살정 굽는 냄새 맡으니까 흰자위가 돌아가고 뒷다리에 바들바들 힘주고 성질 부리려 드는데. 참 어머니께서 짐 내놓으셨다 도로 걷어스리셨대. 아 그거요. 그런 모양이던데 전 잘 몰라요. 어머니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거 잘하셨어. 파시더라도 내년까지 최고로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너랑 같이 사시니깐 당장 뭐 큰 돈 필요한 건 없으시지? 아 예. 그것도 그렇고요. 전 그 셋집 아저씨가 보일러 고쳤다고 어쩌구 구시렁대기도 하고 또 아버지 영정사진도 아직 거기 골반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래서요. 겸사겸사. 암 아무튼 좋아. 그동안 형은 몸이 골골한데다 직장 없이 가끔씩 아버지 가게에서 석유나 연탄 배달을 해주며 개나 벗삼고 지내온지라 뗄몰에 마흔주를 앞두고도 장가를 들지 못했다. 나는 그런 창의 형한테서 예전과 달리 풍기는 활력의 정체를 형이 따로 방을 내서 사는 데를 가보고서야 알았다. 올봄에 내가 들렀던 사랑방 교회 위에 허름한 방이 아니었다. 형은 한 길을 좀 더 타고 내려가다. 청육점과 슈퍼, 비디오점, 미장원이 모인 거리에 있는 연립주택의 반지압방으로 나를 이끌었다. 형, 방 옮겼어요? 응, 너 점심이라도 먹고 가야지. 창의 형이 성실 청육점에 들러 돼지고기 한 근을 썰어달라고 했다. 형은 네 발 달린 고기 잘 안 먹는 등푸른 생선파잖아요? 식성이란 게 변하게 마련하냐? 부쩍 근력이 달려서 요즘 육지를 입에 많이 대는 편이지. 사람 입이 간사해서 자꾸 먹어보니까 또 먹을만해죠. 형의 뒤를 따라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을에 코를 찌르던 시어터진 호라비 냄새가 풍기지 않았다. 그것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휴지통을 필두로 내 눈앞에 펼쳐진 규모 있는 살림집의 모습이 나를 잠시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부쩍 근력이 달린다는 형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듯했다. 이 사람이 밥 먹고 또 자는 모양이지? 예? 아니, 형 그럼 혹시? 올여름에 그냥 도둑장가 들어버렸지 뭐. 헤헤. 왜 연락을? 식은 안 올리고. 나는 놀라움보다 반가움이 앞서서 입을 쩍 벌리며 뒤에서 형의 두 어깨를 끌어안았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아직 잠기가 가시지 않은 눈매를 한 여자가 부스스한 파마 뒷머리를 긁으며 원피스 잠옷자림으로 나왔다. 나도 제법 안면이 있는 여자였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인사 올립니다. 어머나, 창피. 이를 어째해? 오늘 아침 따라 얼굴에 물칠도 못하고 아, 누군가 했더니 저기 가깃집 할머니 막내 아들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하하. 늦었지만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는 한껏 너스레를 떨었다. 이거 목살 썰어온 거예요. 그냥 소금구이로 해 주실래요? 깍듯한 존댓말을 붙이는 형의 얼굴에 어린애처럼 마냥 천진난만한 미소가 잠시 어렸다. 여자의 파마머리를 단발머리로 바꾸어 머릿속에 그려보자 비로소 이름이 떠올랐다. 쿠키일 것이다. 미아리 새집 옆에 구두집 문감방에 살던 효상이 엄마의 동생 어머니가 쿠키라고 대뜸 이름으로 불렀던 그 단발머리 아가씨는 처음엔 재봉사였다. 우리 집 뒤에 바닥 넓은 집이 한때 바느질 집을 할 때 효상이 엄마가 자신의 동생을 소개해서 효상인의 타락방에서 자면서 그 집 대문으로 한동안 들락거렸다. 땅딸막한 몸매에 얼굴도 오막조막하게 생겼지만 목덜미에 잔털이 비치도록 기밑까지 바짝 깎아올린 단발머리가 인상적이었다. 당시 나는 대학생이었다. 이따금 엄마의 구멍가게에 와서 새참으로 단팥빵이나 알반 케이크를 나한테 돈을 주고 사서 선자리에서 눈만 깜빡깜빡거리며 먹곤 돌아갔다. 실밥이 잔뜩 묻은 헐렁한 면바지에 무릎은 풍덩 빠져있었고 굵은 허리까지 내려온 옷의 밑단추가 가끔 하나씩 풀려있었지만 빵을 잔뜩 뱀은 뽀얀 양볼따구니 밑으로는 파란 거머리 같은 실핏줄이 해맑게 비쳤다. 나는 그 볼 따구니를 흘끼끼끼끼리 훔쳐보느라 요구르트 하나 값을 계산해서 빠뜨린 적이 많았다. 내가 미국 레이건 대통령 방한 반대 가두시 중 종로상가에서 연행돼 구류를 살고 나온 동안 그 처제는 어디론가 각오없었다. 엄마는 내가 들을새라 말새라 어쩐지 그 입술 시퍼런게 사나깨나 후리게 생겼더라 어쩌고 하면서 구시렁거렸다. 며칠간 동네를 세게 희적고 간 사건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형부와 처제가 붙어먹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가공할 풍문 덕택에 내가 데모를 하다 나흘간 유치장에 있다 나온 사건은 동네에서 흔적도 없이 휩쓸려 갔다. 나중엔 결국 정식으로 이혼을 했지만 그때 중래 못사네 하던 효상이네 부부도 겨운에 별거를 하더니 이듬해 봄에 다시 합방을 했다. 그 뒤로 효상이네 엄마는 자기 동생이 원래 품행이 방정치 못하다고 동네방 내 입에 욕을 달고 다녔다. 몇 년 뒤 내가 방위 생활을 할 때 단발머리는 돌아왔다. 아니 긴머리가 돼 있었다. 그리고 내가 유격 훈련을 받느라고 도시락도 싸가지고 다니지 않던 여름철이었다. 방어 학생 히힛 그녀가 후줄근한 모습으로 부대에서 돌아오던 날 밤 딸 불렀다. 알정구빛이 짱짱하게 내비치는 호남 상해 앞 나무 평상 위에 다리를 꼬고 걸터앉은 모습이었다. 석개여가 포장마차에서 동기들과 오백원 빵으로 소주를 한 병쯤 걸친 치기 때문인지 그날 따라 심하게 받은 BT 체조 때문인지 아무튼 오르막에 코를 박고 오르는 호흡이 거칠었다.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나는 땅바닥에 침을 퇴뱉는 신용을 하며 스스럼없이 다가가서 감자와 양파가 반쯤 당긴 라면 박스를 밀치고 평상에 엉덩이를 걸쳤다. 동네에서 오며 가며 얼굴 마주칠 기회는 많았지만 서로 인사를 할 만한 숙기도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가 내 코앞으로 방금 딴 차가운 코카콜라 한 병을 내밀었다. 갑자기 목젖을 우그러뜨린 갈증이 나도 모르게 그 병에 잘록한 허리를 덥석 잡게 만들었던 것 갔다. 고생이 많은가 봐요? 한 번 반말이면 끝까지 갈 것이지 웬 또 경어람 그녀가 여러 남정래들을 요정랬다는 소문은 이미 듣고 있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꽃뱀이었다. 유부남과 붙어먹고는 돈을 뜯었다는 것이다. 나는 대꾸 없이 병을 입속에 꽂고 난 뒤 사례가 들려 기침을 자지러지게 했다. 사실 콜라를 병째로 마시려고 시도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고통스러운 기침이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그녀는 내 등을 시원스레 두들겨 주지도 못하고 두 손을 마주진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뭔지 모르지만 재미난 기분이었다. 그녀한테 질퍼난 동지거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만약 그때 어깨 위에 간신히 달라붙은 줄에 매달린 얇은 윗옷을 거치장스러운 듯 걸치고 있는 두 봉긋한 적가슴이 벌름벌름 숨을 쉬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내 아랫도리가 불끈 천막을 치지만 않았더라도 말이다. 나는 바지주머니에서 동전 200원을 꺼내 평상에 내려놓고 일어섰다. 뒤에서 욕이 튀었다. 샹새끼 욕과 동시에 동전 하나가 뒤통수를 알딸딸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입술을 종그렸다. 쇠년 그러나 뒤돌아보진 않았다. 슬그머니 맥이 풀어졌기 때문이다. 장이형이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벌써 형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터이고 형이 이미 알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달리 부를 말이 없지 않을까 운명이라고 할 밖에는 장이형과 나는 소금구이에 맥주를 퍼마시며 또 놀러오라는 형수의 말을 뒤로 하고 나왔다. 형은 파출소 건너편에 있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로 가기 위해 마을버스 돌산 총점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형 늦은 신혼 재미가 어때요? 좋죠? 순전히 술김이었다. 나는 돼지기름 때문에 더부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행 좋냐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개를 오래 길러봐서 아는데 사실은 사람도 짐승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걸?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야만이면 야만인대로 그런데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이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는 거니까 그거 한 가지 다르다고나 할까? 나는 으스스 끝에 몰려온 현혼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캄캄함 속에서 오래전에 내가 깬 짠지단지가 두둥실 떠올라 주었다. 나는 아직 다 쓰러지지 않은 길가에 전봇대에 시린 이마를 대며 중얼거렸다. 가자. 그 한마디에 동화 속 같던 온 세상이 한순간에 흰빛 절망감의 구렁텅이로 변하던 장석존의 집 바당에서 어쩔 줄 모르던 소년의 모습이 환하게 떠올랐다. 나는 깨진 단지를 눈으로 찬찬히 확인하는 순간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어찌 떨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단지의 임자가 욕쟁이 함경도 할머니임에 틀림없으메랴. 이 배랑맞을 돼질놈의 아새끼를 봤나. 하는 욕설이 귀에 쟁쟁해지자 등뒤에서 올라온 뜨뜻한 열기가 목덜미와 정수리깨를 휩싸며 치솟아올라 추운 줄도 몰랐다.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이미 벌어진 현실이 눈앞에서 사라져 줄리는 만무했다. 집 안팎에서 귀청이 떨어져라 퍼부어질 지청구와 매타작을 감수하는 게 상수인 듯 싶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척길이라고 일부러 발끝에 힘을 주어 제 곁 잊고 가느라 우리 집 앞에서 변수화까지 뚜렷이 파인 눈위의 내 발자국은 요즘 말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봉쇄하고 있는 터였다. 이미 아홉 가구의 어느 방안에서인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내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라도 한냥 두렁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는 울기 전에 최후의 시도를 하기로 맘먹었다. 손오공이 부리는 조화를 기대하며 입속으로 주문을 반복해서 여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휙 돌려 깨진 단지를 내려다보았다. 주문이 헛되지 않았는지 내 입가에 기쁨의 비소가 어렸다. 깨진 단지는 그 모양 그대로였지만 어떤 기발한 생각이 별똥별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눈사람이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쫙 벌렸다. 일단 이 아침은 별일 없이 맞이할 수 있겠지. 나는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서둘러 주위에 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마침 찰기가 좋은 눈이어서 눈이 한 번 닿을 때마다 흙 알갱이가 알라리 박힌 눈덩이에서 눈덩이들이 붙어 올라왔다. 나는 우선 항아리 주변에 눈사람의 아랫부분을 뭉쳐두았다. 그러고는 조금 작은 눈덩이를 서둘러 올려두았다. 그렇게 해서 깨진 단지를 감쪽같이 눈사람 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너 벌써부터 나와 노는구나. 부지런하구나. 바로 이웃방에 사는 현정이 아빠가 담배를 꼬나물고 변소에 가려고 내복 차림으로 나왔다. 방학숙제로 내 일기를 쓰는데요. 눈사람 굴리기라도 해서 적어 넣으려고요. 앞으로는 날이 따뜻해서 눈사람을 만들려 해도 그러지 못할 거예요. 이것도 금세 녹을걸요. 나는 빨리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앞에서 삥기적거려 자꾸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그가 얄미워졌다. 그 감정을 뚱친다고 하는 게 느닷없이 그가 보는 앞에서 눈사람의 귀대기를 조금 떼어내 입에 넣는 행위로 표출되었다. 찝찔한 것 같기도 하고 뺑숭한 것 같기도 한 눈녹은 물을 뱉으려 하자 혀 아래에 흙 알갱이들이 서너 개 거치적거렸다. 벌써 신줄에 들어선 그가 몇 해 전에 면도사 하는 젊은 마누라를 새로 후려왔을 때 주변에서는 어떻게 다루려 느냐는 시세머린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베니어판을 사이에 두고 그의 옆방에 살던 꼬마인 나는 한밤중에 자신을 부련듯 깨우곤 하는 숨죽인 앓는 소리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변소가 떠나갈 듯이 소피를 보고 나온 그는 내가 세운 눈사람을 힐끗 보더니 두터운 입술세에서 담배를 꺼내 눈사람의 입가에 꽂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부엉문들이 차례로 열리기 시작했다. 그 현장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었던 나는 그날 하루 동안의 가출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눈사람 속에 감춰진 비밀이란 영원할 수가 없어서 반나절만 지나면 오후에 찬란한 햇빛 아래 만천하에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이었다. 비밀이란 햇볕을 피해 곰팡이가 피도록 묻혀 있어야 체격인데 기껏 푸석푸석한 눈덩이의 십사인 비밀이란 애초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 하루 동안 나는 주로 더러운 곳만 골라서 돌아다녔다. 개똥 천지인 돌산길을 돌아 나와 눈이 녹아 질척거리는 시장거리 연탄재가 어지럽게 틴구는 인수교의 뒤쪽의 좁은 골목들을 혼자 떠돌다 딱 종룡 화약이 숭숭 박힌 종이를 두 장 사서 차돌로 떠뜨린 다음 콧방울을 벌룸벌룸 하며 한껏 화약래를 맡았다. 가끔 아버지의 아티반을 사러가는 불란서 약국 뒤에 연탄가스 냄새가 눈을 찌르는 어두운 단골 만화가게에서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 성인 만화를 보며 지금쯤 녹아내렸을 눈사람에 대해 서너 번 생각했다. 마지막 만화책을 처음부터 세 번이나 대풀이 보고 덮을 때 연탄 난로 위에 끓고 있는 떡볶이를 보며 후회했다. 그 길로 처음 볼 땐 한복집인 줄 잘못 알았던 기름천 변의 음산한 텍사스 거리를 겁없이 걸어 다녔다. 그런 용기를 준 것은 허기진 배와 눈사람 속에 붙인 짠지 딴지다. 텍사스 거리의 한쪽 끝에 있는 튀김집 거리를 친할 때는 싸구려 기름 냄새 때문에 뱃속의 내장들이 요동을 치다 못해 밖으로 꾸역꾸역 뛰쳐나올 듯 했다. 하지만 설에도 집에 가지 못한 손톱이 긴 매춘부들이 건네오는 오징어 튀김의 유혹에 굴복하진 않았다. 나중에 떨어질 배와 꾸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다른 것은 더 더럽혀져도 자존심만큼은 더럽힐 수 없었다. 그러곤 어느덧 해질녘 이미 비밀이 다 까벌려졌을 아홉가구 집으로 돌아갔다. 대문간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고 했다. 엄마한테 연탄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 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대문간 앞을 흐르는 시궁창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갔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채 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게 일제히 안 됐다는 시선을 던지며 몰려들었어야 할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냄비를 들고 왔다 갔다 했고 문짝에 기대 입을 가리고 웃었으며 수도가에 몰려나와 쌀을 잃으며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심지어 수도가에서 시래기를 다듬다 마주친 엄마도 너 점심 굶고 어디 갔다 왔니? 하고 지천구조차 내리지 않았다. 나는 무척 혼돈스러웠다.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만 같았다. 나는 얼른 눈사람을 천연덕스럽게 세워두었던 변소통 쪽을 돌아다 보았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눈사람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물론 흉축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어야 할 짠짓 단지도 눈에 띄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도 다설게 느껴졌다.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 실제 세계 사이에는 이렇듯 머나먼 거리가 놓여있었던 것이다. 그 거리감은 사실 이 세계는 나와는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그러므로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아슴프레한 깨달음에 속한 것이었다.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 세계가 너무나 괴물스럽고 슬퍼서 싱거운 눈물이라도 흘려야 직성이 풀릴 듯 했다. 하긴 눈물 서너 방울쯤 짜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니까 난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첨하 밑에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다. 차라리 그 깨진 단지라도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혼은 나더라도 나는 혼돈스럽지도 불안해 하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무얼 잘했다고 소리 없이 눈물을 꼭꼭 짜니. 정초부터 에밀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 넉살좋게 단지를 깨트려 눈사람 속에 파묻을 생각은 어찌했담. 엄마는 뿌레 젖은 손으로 내 볼다구리니를 야무지게 잡아 비틀며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음을 지었다. 그 얼러람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잡아 주었다.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나는 울음을 딱 그쳤다. 그러고는 어른처럼 땅을 쿵쾅거리며 뛰쳐나와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으며 어딘가를 향해 가슴이 터져라고 마구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컸다. 그래 딴 데는 안 들르고? 오다가 저기 전에 살던 기찻집이라고 있어요. 옛날 침례교회 밑에 말이에요. 응 있었지. 거기 뭐 좀 볼 게 있어서 들어가려다 개조심이라고 씌어 있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보니까 너무 바뀌었어요. 지붕도 기화해서 슬랩으로 바뀌고 마당 쪽으로 집을 새로 지어서 반 지하까지 치면 2층이나 다름없대요. 형이 고개를 건성으로 주억거렸다. 형 조합일 보면 보수는 좀 나와요? 돈? 예 정식으로 받는 금료는 한 푼도 없지. 하지만 나야 큰 돈은 못 만지지만 청탁이 큰 이권사업이 물렸으니 잘만 하면 또 꼬물게나 묻힐 수 있는 자리지. 그 자리가 근데 너 참 아버님 틀사진 가지러 왔다며 아랫집엔 안 들렀거니? 그만둘까 봐요. 대낮부터 벌겋게 술도 마시고 또 불쑥 찾아간다는 거 좀 그렇잖아요. 돈 3만원 건네주는 건데 엄마가 말한대로 온라인 이용하는 게 낫죠 뭐. 그건 또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마을버스 타고 내려갈래? 지하철 타려면 아니면 나랑 조합사무실에 들러서 커피나 마시며 이곳 돌아가는 얘기나 좀 듣고 가든지 듣긴요 뭘 형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해줄까? 내가 해주긴 뭘 내가 딱지를 팔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냥 입주를 하겠다든지 가부간의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면 내가 아무튼 최고 시세로 되도록 다리는 놔줄 수 있겠지. 내 생각엔 네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당장 현찰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리저리 굴려서 분양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분하는 게 장땡인데 예 엄마가 결정을 할 거예요 전 심부름이나 몇 번 하면 되겠죠 뭐 아무래도 마을버스 정점까지 가기는 그런 모양이었다 거기까지 간다고 해서 변소가 어서옵시오 하고 대령하고 있으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나는 똥이 마려웠던 것이다 아랫배가 이렇게 딱딱한 걸 보니 모르긴 몰라도 애들 팔뚝만 한 걸로 한자쯤은 뽑아낼 수 있을 듯 했다 형 먼저 가세요 전 다음에 또 올게요 왜 버스 안타 예 뭐가 갑자기 생각나서요 나는 비주얼의 힘을 잔뜩 주고는 형의 등을 떼밀어 마침 출발하려고 하는 마을버스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폐어 사이로 난 내리막길을 내달렸다 반쯤 부서진 집들이 몇 채 보이자 나는 그리로 뛰어들었다 아무리 사람이 버리고 간 집이지만 똥 눌 곳이 마땅치 않았다 얼마 전만 해도 밥 먹고 잠자던 부엌이나 방이라고 생각하니 선뜻 바지춤을 까아 때릴 수가 없었다 잠시 추춤거리는 새에 마침 세로로 절반쯤 깨진 큼직한 항아리가 눈에 띄었다 그 안 그 안 그 안 그 안 그 안 그 안 그 안 그 안 그 안 뼘짜리 벽돌이 들어있었다 크기로 봐서는 한 열 명쯤 되는 식구는 조이 먹여살렸을 장독 같았다 나는 누렇게 마른 소금기 자국이 얼비치는 옹색한 항아리 안으로 엉덩이를 비집고 들어가 벽돌과 깨진 장독 쪼가리를 디디고 서서 허리띠를 풀었다 기밑이 달아오르도록 용을 쓰느라 기침이 터졌다 기침이 끝나자 나는 서러운 아이처럼 입초리가 삐죽삐죽 위로 지켜져 올라가는 걸 알았다 울고 싶은 모양이었다 나는 구린내가 나는 두 가랑이 사이로 고개를 바싹 쑤셔받고 굵은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굵은 황금빛 똥을 쳐다보았다 왠지 모르게 뿌듯했다 그런데 나는 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깨진 항아리 속에서 똥을 두는데 울고 싶어졌을까 늙은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이제 막 초콜릿 맛을 안 네 살 매개하이 이렇게 세 사람의 식소를 거느린 가장이 비록 속눈썹 이나마 이렇게 주책없이 적시어서야 되겠는가 아 하지만 여태껏 나를 지탱해왔던 기억 그 기억을 지탱해온 육체인 이 산동네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를 이렇게 감상적으로 만드는 게 이 동네가 포클레인의 날카로운 삽질에 깎여가면 내 허약한 기억도 송두리째 퍼대어질 것이다 그런데 나는 기껏 똥을 놀 뿐인데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데 똥을 다 두고 난 나는 빈집을 나와 모래주머니를 발목에서 풀어낸 달리기 선수처럼 가뿐하게 페어사이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 뒤를 돌아다 보니 냄새를 맡은 누렁이 한 마리가 내가 나온 집으로 코를 쑤셔받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고는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주위를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읽는 내내 제 유년시절을 떠올리면서 낭독했습니다 낭독의 즐거움이 컸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울컥하고 말았네요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요 읽어드리겠어요 늙은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이제 막 초콜릿 맛을 안 네살배기아이 이렇게 세 사람의 식소를 거느린 가장이 이 대목이요 식소를 거느린 가장이라는 말에 울컥했어요 화자는 화자는 말하죠 유년의 기억을 지탱해온 육체인 이 산동네가 사라진다는 것 이 동네가 포클레인의 날카로운 삽질에 깎여가면 내 허약한 기억도 퍼되어질 것이다 라고요 화자가 울고 싶어진 것은 이런 감상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